밤에 혼자 산행을 하면은 좀 무서운 것도 있지만 멧돼지 나올까봐 좋은 것도 있어요 저기 계곡에서 들리는 물 흐르는 소리 여기 산 안 보이시죠? 멋있죠? 이 산에 지금 현재 저밖에 없다는 이 고요함 산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산이 안 보이네요 이제 또 내일 월요일입니다 다들 바쁘겠지만 힘들겠지만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밤 되세요 오 오늘 아침에